안녕하세요. 구립 김영산도서관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김선경입니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함께 펼치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입니다. 북스타트 단계는 0에서 18개월 아기를, 북스타트 플러스 단계는 19에서 35개월 아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립 김영산도서관에서는 북스타트 대상자들을 위해 북스타트, 북스타트 플러스 선정 도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2020년 북스타트 플러스 선정 도서는 그럴 때가 있어 입니다. 이 책은 김준영 작가님께서 써주셨고, 국민서관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책 그럴 때가 있어는 일상에서 겪는 주분들을 아이 스스로 받아들이고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걸어주는 책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는 건 어떤가요?